자세한 스타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음향기기 전문 업체 가징 가공소 쇼스타크 위치의 왈츠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린을 기획하고 랜딩을 시켜주시니 즐겁게 잘 들어가 생일스타일 음식 드셨잖아요. 민서진 대표님 어머님께서 청축 만드셨다고 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할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생일равствуйте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하고 안녕 정신이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책을 쓰다보니 한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기획하고 브랜딩을 시켜주시니 이렇게 뿌듯하고 뜻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대충대충 살면서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질문도 정말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